신랑 신부님의 친구분들, 직장인분들은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앞쪽에, 남성분들이 뒤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하객분들께서는 시상권을 지참하시어 지하 1층, 지하 1층 연회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하객분들र이 읽은 offs상권은wall으로 빠져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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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지금밖에 안 돼 나와 신나신 분의 친구분들 직장인분들 심속히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앞쪽에 남성분들이 뒤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해 여기 저기 여기 가운데에 딱 쓰면 되겠다 거기 다 오실까요? 거기 아니 거기 언니야 데려온다 오케이 여기 자, 우리 끝에 치고 아, 끝 치워, 그렇죠? 내려와주세요 내려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우리 여자분들 약간은 뒤틀자 손 넣어서 뒤틀면은 오, 아니요 자신 있으면 전면 가요 목표 목표 네, 목표 턱 높아요 턱 신랑님 턱 턱 오케이 자, 여기도 미소 예쁘게 짓는데요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이상했다 아주 좀만 밝게 눈 바꿔주세요 조금 좀 제발 이쁘게 들어갑니다 화이팅 하나 하나, 둘 으, 조명 안 들었다 죄송해요 우리 둘 이쁘게 하나, 둘 둘 테이블 하나 하나 둘 네네 셋 네네 셋 네네